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쪽으로 나와요 형 여기 죽어먹었어 아까 제가 빠르게 낮에 들어갔어야 하는거네 제가 아 저... 어... 어... 토를 죽게 만들어 아... 저기... 좀 안나와 – 그치 –Bay양 아니, 그리워 넷 아... 왜 이렇게 굿 다 채우고 아 이거구만 이게 허니비구만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이게 스킹업 미사일이죠 지금 아하 이게 스킹업 미사일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돌아가야 하나?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무가 보이더라 어 일단 허니비일 수도 있고 일단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어 일단 여기 나가는게 일단 우선이거든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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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보셨어요 로봇팔이요 어 뭐야 로봇팔 이거 막 잡았어 스테이크로 자 자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일단 잡히게 하는거 같은데요 여긴 어디있고 뭐요 거꾸로 매달려 있냐 이거 느낌이 안좋은데요 뭐야 설마 저 녀석 저 녀석 저 녀석 그래서 그라운드 제로즈에서 일 벌였죠 만화있고는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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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흠 흠 흠 베로드 힐? 설마 그리고 스컬 일단 싸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웬만하면 아하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냐 오우 이따 어쩌다 지금 도망치는 게 도망친 거면 살 바보 없다 어허니비 이용하자고? 어허니비 이용하자고? 이거? 이거 어떡하라고? 이따 어쩌죠? 어쩌죠 그럼요 이따 그래도 이따 도망치자 지금 어 오우 오우 오케이 이거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아 추가 보스 추가는 날아갔지만 어 어 이따 지금 도망치는 게 이게 최우선이에요 지금 어 어 어 어 어 죽음이 되나? 어 어 일단 빠져나오게 했담만 어 어 어휴 일단은 어 자요 마무리가 어 잘 마무리되진 못했었 어 컬맨이야 오케이 알았어 지금은 어 나도 자 랜딩 겨울이야 여기구나 어 그러면 저쪽으로 가야한다 이제 아 이거 힘들게 하네요 안그러다 말할 때 이런 무게는 좀 부담가긴 하거든 일단 일단 말투자 일단 말투게 해주고 오 자 그거 여기저 봐 여기서 어 아 이렇게만 따라가면 되구나 오케오 아이아몬드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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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릴 때 어릴 때 있으면 터지거든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발전! 공격을 받았다! 공격을 받았다! 공격을 받았다! 갑옷! 루스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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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터가 남아있다! 이 루스탄! 뭐지? LZ에 도착하셨습니다.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착하셨던 헬리콥터를 도착하셨습니다. 발이 지금 전멸 쓴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중간에 전멸 쓴 건 제 기본 탓이 아니겠죠 분명히 전멸 쓴 것 같아 멀리 있었거든 이따는 입문이 이렇게 끝났어 겨우 힘들겠어 1시간 넘게 했죠 어쨌든 목적은 달성했고 좀 아쉽게도 포로가 죽은 건 좀 아쉽긴 해요 저도 어쨌든 미키퍼라는 이름까지 나오면서 자 칭호 C랭크 얻고 우러라는 이름으로 나오네 없던 것 어쨌든 현재 영웅도는 이 정도 어쨌든 조금 많이 힘들었으네 정말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건 모르죠? 충무한국이 없다고? 어허 어떤 추악한 지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확인할 거 확인해야겠지 자 엠블럼 자 엠블럼 자 엠블럼 뭐게 알았어 어허 일단 초코팀 어 오케이 알았어 어 그 다음에 어 어 A급 많이 왔나보네 C급이 있네요 나머지 어 어휴 내가 회수를 많이 했나보다 엔지니어 팀 좀 적네요 의료팀 있어도 몇몇명을 또 와 진짜 어 많이 횟수도 했다 어찌되도 여기 주별로 있들은 없는거 같은데 지금 아직 회의에 모이기 전인거 같은데 신뢰하세요 그러다보니까 어 이렇게 조용한거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모르죠